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상황에서 시간 언제가 좋아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많이 묻죠 이걸 영어로 말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When's a good time for you? When is a good time for you? When's a good time for you? 아니면 더 심플하게 When's good for you?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해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When is a good time for you? 당신에게는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도 꼭 하진 않죠 그냥 언제가 괜찮으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When's a good for you? 이렇게요 최상급 형태로 묻기도 해요 When's the best time for you? 이렇게요 When's the best time for you? 더 심플하게는 When's the best for you?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언제가 괜찮냐 언제가 시간이 제일 좋으냐 이런 식으로 물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된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도 많죠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아니면 전혀 서두를 게 없어서 그냥 천천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There's no rush 뭐 급할 거 없어요 There's no rush, just whenever you can get to it Whenever you can get to it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느 시간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꼭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포멀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쓰기에 더 좋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writing, 이메일로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얼굴 마주 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통화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대화 자체가 그 관계 자체가 조금 포멀한 그런 상황에서요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편한 그 기한 내로 해달라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라는 거를 이 둘을 섞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는 표현이 있어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지금 이거는 earliest 라는 말 때문에 뭐 time 이라는 말이 필요 없겠죠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시기적인 것,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금 내포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당신이 편할 때 해주되 가능하면 빨리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고 충분히 포멀하면서 manner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냥 외우고 계시면은 이메일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누구랑 포멀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하면서 쓰기에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